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춘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나에 집중할 때는 좀 그런 게 더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땐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회장님 계속 바뀌시는지 진짜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가는 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대학 가는 게 성공한 사람의 진짜 이미지였고요 대학 나온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는 벤치 타는 사람 빌딩 있는 사람 성공의 이미지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하는 그 모습 그걸 생각해서 제가 디자이너가 되려고 했었던 거고요 계속 바뀐다는,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기업가 돈 많고 훌륭한 기업가고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막 살리는 지구를 위한 내 기업 안에서 내 회사 안에서 이런 거를 생각했다가 최근에는 공헌하는 삶 진짜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보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공헌하고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피난민들을 우리 엄마를 살리듯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을 때 내가 받아줘야지 전 세계인이 아마 받아줄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지금 피난민들을 저희 집에 오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갑자기 언어가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갔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주고 이런 게 지금 진짜 진짜 공헌이고요 행복이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이제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거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집에 와 있다는 거는 네 집을 제공하신 거예요 피난처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만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아기가 두 명 세 명 있는 사람 부부들 그래서 지금 세 가정이 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집이 있었고 3층 건물이었는데 이제 이거 팔려고 내놓고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을 지었거든요 최근에 이사를 가자마자 이렇게 생겼고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받아준 거죠 그 집에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가구 필요한데 지원해줄 사람 100명이 넘게 전화가 와요 정말 난 장 받아줄게 내가 그 집에 가서 애이들 봐줄게 뭐 애들 공부해주는 거 가르쳐줄게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진짜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? 정말 내가 가진 걸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나한테는 그냥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게 정말 성공이라고 네 바뀝니다 계속 무기력함이 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조금 더 솔직하고 좋은 팁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처럼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춘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내가 좀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덜 했을 때 그러니까 큰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을 켈리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이 순간에 아주 작은 행동 켈리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조금 더 성장한 나를 칭찬해 준다거나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 좀 무기력해도 돼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내가 항상 잘난 나만 켈리가 아니라 공순이 있나 찌질이 있나 진짜 난독증이 있어갖고 책 읽기도 힘든 그런 나조차도 그냥 괜찮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와요 누구나 다 와요 저도 요즘엔 좀 많이 더러워요 특히 켈리스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좀 더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우울할 땐 나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작은 남을 돕는 행동 선한 행동 내 시간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쓴다거나 내가 번동 1%를 누군가에게 기부한다거나 이런 나에 집중할 때는 좀 그런 게 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 집중할 때는 그런 게 좀 덜해요 오히려 그런 땐 나를 조금 멈추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을 좀 도와주다 보면 분명히 조금 나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할 테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아 왜 이렇게 멈춰 있니 켈리야 이런 때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했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점점점 덜해져요 이게 깊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조금씩 덜해지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혜련아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혜련아 사랑해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켈리도 혜련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성공하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 가지실 때가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고 제가 제 입으로 가장 먼저 제 찌질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발견한다면 뭐 막 얘기할 텐데 제가 막 다 얘기해 버려요 어떤 분이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해요 일단 먼저 저도 아이랑 사이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고 부담스럽다기 보다는 조금 더 저희 유집에 3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의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 언어나 단어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한두 사람한테 친한 상처가 되는 그런 언어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좋지만 한두 명한테 나쁜 그런 건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언어 선택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도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대통령도 한 50%는 욕을 먹는데 켈리 너 같은 찌질이가 욕 좀 먹는다고 뭐 그게 배가 부르겠느냐 그리고 최선을 다 했는데 좀 안 됐어 욕 좀 먹었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욕 안 먹거나 좀 조심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집에 있으면 돼 근데 밖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여러분 3월에 인생질문클럽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생질문클럽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